요 진규! 요 요! 재혁! 승진했다며? 축하한다! 야 고맙다! 나도 경기 잘 보고 있다! 어이구 이게 누구야? 어이! 유튜브 계획! 그게 또 거기까지 들어온단지야? 요! 고기차! 지금 슈퍼스타 준다고? 길다! 아! 나 뭐야! 아니 아니 오늘 마마 리허스가 그냥 잠깐 들린 거거든? 얼른 가봐야 돼! 우와! 마마? 거기 혹시 브랫핑크가 나오지? 나오지! 나 너 데려가시면 안 되냐? 우와!